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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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오늘의 믿음의 유상TV 제목은 주제는 뭐죠? 하임아? 힌트를 줬죠? 하임이가? 심하게 줬죠? 오늘의 주제는? 어 얘기해? 맞아요 하임이 수대반 집사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어? 안 들어봤다고? 어... 아빠 많이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아빠가 수대반 집사에 대해서 중요한 3가지를 하임이의 머릿속에 쏙쏙 넣어줄게요. 어떨게요? 그쵸? 이렇게 쏙쏙 머릿속에 3가지를 넣어줄게요. 자, 첫번째! 수대반 집사님은 항상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하임이가 수대반 집사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어...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어떤 모습일까? 천사의 모습을 한번 해볼까? 아니요 아니요 아 천사의 모습이에요? 귀여운 거 아니고? 응 천사의 모습이에요? 응 천사의 모습 맞아요? 하임이도 아빠한테 물어봐 줄래? 아빠한테 천사를 알래? 어... 어 하나님... 이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못 찍겠어? 네 그래서 수대반 집사님은 아늘나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오자 우편에 앉아계신 곳을 성냥이 충만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천사의 모습을 하고 다녔던 거죠. 자, 그리고 알겠니? 응 두번째! 수대반 집사님은 어...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임이가 수대반 집사님이라면은 돌 던진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 뭐라고? 그냥 갈거야. 그냥 간다고? 어디를 가? 집에! 집에? 돈을 맞았는데 피가 철철철 흘렀는데? 이거 밴드 붙이러 가야지. 아 밴드 붙이러 간다고? 응 어떤 밴드? 약은 어떤거? 예술 그거? 호시딘 호시딘? 예술 진솔 이거네? 호기함물렸을때는 벌레함물렸어. 그래요. 아빠도 물어봐 줄래? 아빠는? 응 아빠는? 어... 뭐해? 뭐해? 근육있나 봐. 아 근육있나 보라고? 근육있나 보라고? 오! 말랑말랑해. 아빠는 돌 던진 사람들을 어... 아빠! 경찰에다 신고할 것 같아. 아빠! 돌 던진 사람들은 근육이 있으면 날라가잖아. 아 근육이 있으면은? 아 근육이 없네. 돌이 날라간다고? 응 하임아 아까 돌 던진 하임이랑 엄마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응 세번째 세번째 세대반집자님은 어...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서 어... 첫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응 하임이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어... 하임이가 세대반집자님은 뭐라고 할 것 같아?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손에 마끄나이다. 뭐라고? 다시 한번 크게 좀 해줄 수 있어?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손에 마끄나이다. 아버지 손에 예수님이 칩작을 몇밖에 돌아가셨을 때 한 거 아니야? 아니지 어... 하임이가 한 거야? 대단하다. 어... 아빠가 물어봐줄래? 아빠는? 하임이가 자꾸 안 물어봐서 아빠가 물어보는 거 같아. 그때 음... 아빠는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렇게 칼로 한 번에 딱 해서 죽는 꿈을 꿨는데 그때 아빠가 정말 꿈속에서 어...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래서 아임이가 꿈속에서 은혜 받았어 아빠가 꿈속에서도 은혜 받았어 아빠는 어... 그래서 수대반집사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어... 돌을 던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 제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셨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똑같이 어...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지 자! 하임이가 좋아하는 오늘의 퀴즈! 자! 첫 번째 퀴즈! 어... 수대반집사님은 천사의 얼굴을 했다! 하나 둘 셋! 오! 정답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항상 천사의 얼굴을 하셨다 그랬지? 자! 두 번째 수대반집사님은 돌을 던진 사람들을 저주했다! 저주가 무슨 말인지 알아? 뭐 알아? 어... 복수 같은 거 맞아 복수했다 그런 거야 X! 맞아요! 수대반집사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 세 번째! 마지막 퀴즈! 수대반집사님은 어... 첫 번째 순교자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정답입니다! 하임이 얼굴 어딨어? 어... 아이고... 아이고... 자! 첫 번째 순교한 거는 하임아! 예수님 제자들도 아니고 어? 복사님도 아니고 장군님도 아니고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야? 집사님! 수대반집사님이라고 아빠도 집사잖아 그치? 응! 그래서 그 집사라는 집군이 너무나 막중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했고 어... 아빠는 하임이가 수대반집사님처럼 성령이 아주 충만한 이렇게 충만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까요? 안녕! 안녕!